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전여옥 전 의원이 키보드 정치사회 평론회에 바쁜 일정을 보낸다. 15일에는 기생충 집회에 글을 올렸다. 먼저 김용민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며 촛불 집회 나가자 이어 안민석이 강력 지지한다며 나도 광장에 나가겠다를 인용하며 싸잡아 비꼬았다. 집회 광장이 청계광장이라 웃긴다고 한다. 박재동 김민웅 우이종 등등 청계광장에서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이게 너무 웃긴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청계광장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촛불 드는 인간 들이란다. 그 순서를 보면 산업화위의 민주화 가능했죠. 보수에 기생하는 기생충 집회라 규정했다. 한편 안민석은 왜 사기꾼 윤지호 앉아 봐오죠? 라는 화두로 안민석 설마 공범? 얘기를 거론했다. 안민석의 원이 무척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최순실 비자금 300조에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400조라면서 마침표 방송에서 짐튀기며 이야기했다는 대목을 콕 짚어서다. 친절하게도 꼭 찾아오세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의 생리를 잘 아는지 아무리 아니면 말고 안민석이라도 이건 꼭 책임져야 조라는 언질도 덧붙였다. 청계광장 기생충 시위로 물타기 절대 안됩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com